오늘은 왠지 힘들고 지쳐 배그릇으로 안은 채 혼자 박아내나마 저 황이 만지차거리는 나의 마음이 왠지 오늘 따라 외로운 거죠 갑자기 울린 전화에 놀라 밥 먹었는지 걱정하는 엄마 목소리가 괜찬히 들었던 그 말이 오늘은 다른 걸 잊고 있었던 약속들이 떠올라요 마음이 예쁜 사람이 될게요 나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 될게요 엄마의 사랑의 발음들을 지켜갈게요 나와 꿈을 함께 나눴던 내 머름 비껴주던 엄마가 생각나 때론 잠옷은 선택대로 아파했지만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지켜봐 주셨죠 쏟뜨고 어린아이지만 이제 날 걸 같아요 엄마의 정용한 기도의 의미를 마음이 예쁜 사람이 될게요 마음이 예쁜 사람이 될게요 나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 될게요 엄마의 사랑의 발음들을 지켜갈게요 나와 꿈을 함께 나눴던 내 머름 비껴주던 엄마가 생각나 어떡하죠 아직 작은 내 맘이 엄마의 손을 누르면 혼자 자 할 수 있으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난 두려운걸요 지혜로운 엄마의 덕되게 내가 용기를 줘요 어디가 너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엄마의 사랑의 발음들을 지켜갈게요 한없이 부용된 사람만큼 다수한 마음을 가죽해요 수줍고 자주 표현 못해줘 스케리한 사람들은 쐈어 이렇게 8 3 4 4 5 5 6 한글자막 by 한효정